윤화방송 북텔러 지니 오늘 우리 몸처럼 마음을 디톡스할 수 있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구산하기 류슈의 클린이란 책인데요. 구산하기 류슈는 반응하지 않는 연습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수행자입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 30대 중반 늦은 나이에 인도에서 출가를 했다고 해요. 현재는 생활불교연구회 고도노사토를 운영하며 불교를 단순한 종교가 아닌 삶을 개선하는 마음수련법으로 소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마음챙김 전문가로 활동하는 구산하기 류슈는 이번 책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이 만들어지는 악순환을 멈추고 괴로움을 없애는 마음챙김의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쁜 감정은 씻어내고 좋은 감정을 채우는 마음혁명 구산하기 류슈의 클린 지금 만나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마음의 흔들림은 멈춘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마음을 더럽히고 불필요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첫 작업이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에 뒤덮인 마음 상태를 깨달아라. 그리고 자각하라. 이렇게 얼룩진 마음으로는 올바른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대로는 언제까지나 괴로움의 연쇄가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을 젊은 수행자에게 주는 훈계 중화암경 마음이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쓸데없는 마음의 움직임을 멈출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상태로는 올바른 이해를 얻지 못하고 고생만 계속될 것이라는 아주 명쾌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올바른 이해는 부타가 가장 가치를 둔 마음의 능력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마음이 움직이는 과정 역시 올바른 이해 중 하나지요. 이 이해가 기반으로 잡혀 있어야 애초에 자극 자체를 멀리한다 반응하지 않는다 결생하고 말았구나 집착이 남아있어 좋은 정신 상태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주의할 수 있게 됩니다. 라벨링으로 객관적인 상태를 확인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상태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방법론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라벨링입니다. 라벨링이란 단어를 사용해 객관적으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지금 하려는 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걷고 있을 때는 나는 지금 걷고 있다고 의식한다. 지하철을 기다리며 역에 서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고 자각한다. 컴퓨터로 일을 시작할 때는 일을 시작한다고 확인한다.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라벨에 이름을 적어 착 붙인다는 느낌으로 외부인이 되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 봅시다. 이상적인 라벨링 방법은 하기 전에 확인하고 한창 하고 있을 때 확인하고 하고 나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부터 옷을 입는다. 옷을 입는다. 손을 뻗는다. 뻗고 있다. 오른팔에 넣는다. 넣었다. 왼팔에 넣는다. 넣었다. 같은 식입니다. 바깥을 걸을 때에는 지금부터 걷는다. 걷고 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신호를 본다. 멈춘다. 서 있다. 기다리고 있다. 같은 식으로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자각하는 것이 이해의 시작입니다. 하루 5분 마음 멈춰보기 라벨링에 익숙해졌다면 시험삼아 5분 동안만 나는 땡땡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을 중간에 끊지 말고 연속해서 해보길 바랍니다. 방정리나 식사 준비 등 몸을 사용하는 단순 작업부터 도전해봅니다. 방정리라면 잡는다, 옮긴다, 놓는다 정도의 단순한 라벨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확인이라는 이 마음 상태를 계속 유지해 주세요. 제대로 했다면 상당히 피곤해질 텐데 이는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확인에는 적지 않은 주의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샌가 확인에서 떨어져 침묵하고 맙니다. 즉,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5분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인데도 단순한 사실조차 계속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평소 그만큼 쓸데없는 생각에 잘 빠지고 주의력이 산만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저 멍하니 있을 뿐 지금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선명하지 않은 마음 상태가 과거에 집착하거나 자신을 탓하고 침울해지는 마음의 얼룩을 한층 더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에 몇 번쯤은 진지하게 라벨링 모드에 도전해 봅시다. 사실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외에는 항상 말로 확인하는 모습이 이상적입니다. 모든 단어를 꼭 소리내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 이것을 했다 다음에 할 것은 이라고 계속 확인해 주세요. 자각하는 것 즉 자신의 객관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씻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반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이해한다.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우리 안에는 마음의 얼룩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얼룩은 빨리 씻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 더 단적으로 쓸데없는 반응은 바로바로 싹독 잘라내자 정도의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마음의 근처에 무엇이 있는지를 밝혀봅시다. 의자에 앉아 양쪽 다리 위에 손을 올려두고 눈을 감아주세요. 눈앞의 어둠을 가만히 응시합니다. 머리를 움직이지 말고 눈을 감은 채로 눈동자만 오른쪽 왼쪽 사방팔방으로 둘러봅니다. 그런 다음 주위의 낌새를 감지합니다. 누군가의 인기척 에어컨이나 시계소리 등을 통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눈을 감은 채로 양쪽 다리 위에 올려둔 손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어둠 속에서 손의 감각이 존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눈을 감은 채 거기에 있는 손의 감각을 사물을 보듯이 응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손을 들어올리자고 의식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손을 움직이자고만 의식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용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식입니다. 어둠을 보기 바깥의 낌새를 느끼기 손의 감각을 응시하기 손을 들어 올리자고 의식하기 모두 의식만을 사용하는 상태입니다. 눈을 감았어도 여전히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뭔가에 반응하려 하는 생각하려 하는 이 에너지가 바로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 이 의식이 일상의 반응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입니다. 바깥에 자극을 접해 감각을 느끼고 욕구를 느끼고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의 사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쓸데없는 반응의 의식 즉 에너지를 써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만들어지는 것이 삼독이라 불리는 탐욕과 분노와 망상입니다. 이 중 두 가지 지나친 인정욕구와 망상이 결합하면 만 즉 자신만이 오르며 자신만이 타인보다 가치했다는 판단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일상의 스트레스나 인간관계를 둘러싼 괴로움이란 거의 이 네 가지로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반응을 막으려면 마음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작업 즉 먼저 말로 확인하고 마음의 움직임을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앞서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응해버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마음을 솟아난 감정과 새겨진 기억은 어떻게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요? 부타가 전한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의식이라는 에너지를 더욱 세세히 이해하는 데 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타의 메시지입니다. 말로 확인하는 것보다 더욱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있다고 이해하는 것 더욱더 섬세한 것입니다. 이를 실천할 수 있다면 마음을 한층 더 깨끗이 닦아낼 수 있습니다. 일상의 풍경까지도 바뀌게 될 겁니다. 해석하지 않고 그저 이해한다.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이해하기라는 말을 존재하는 것을 존재한다고 아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반응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체로서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만 인식합니다. 이 마음 사용법을 이해하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앞서 해봤던 주위의 낌새를 느낀다에서는 있다고 인지했지만 반응하지 않았죠. 눈을 감고 손의 감각이 여기 있다고 확인하는 것도 그저 이해하는 상태입니다. 눈앞에 과일이 놓여있다면 과일이 존재한다고 아는 것 보인다는 것을 아는 것 무슨 맛이 날까? 맛있겠다 와 같은 반응으로 더는 들어가지 않는 것 이처럼 아는 데서 그치는 마음가짐을 이해하기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의식사용법을 부타는 사띠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기 위해 마음의 근심과 슬픔 그 밖의 고뇌를 풀어내어 자유로운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삿띠는 단 하나의 길이다. 대염차경 중 알아차림에 관하여 장아암경 삿띠가 얼마나 큰 힘을 지니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약 삿띠 즉 이해한다는 마음 사용법의 궁극에 도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마음의 얼룩이 날아갑니다. 예전에는 이를 깨달음이라고 불렀는데 그 의미 중 하나는 이해의 궁극에 도달해 모든 고뇌로부터 해방된 마음의 경지입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집착과 잡념 버리기 생각에 대한 집착은 몸을 움직여 풀어낸다. 너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몸에 감각보다 생각에 의식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생각은 필요한 일이지만 지나치게 생각에만 빠져있으면 융통성이 없어지거나 새로운 환경과 인간관계에 잘 적응하지 못해 고생하지요. 솔직히 본인도 그런 자기 모습에 질려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감각적으로 삿띠를 작동시켜 생각에 사로잡힌 마음 상태를 바꾸는 시간을 마련해 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감각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걸으면서도 발바닥의 감각을 모르겠다. 머리로만 말하는 듯한 느낌이라고요. 이는 아직 정신상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즉 생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몸을 더 많이 움직이는 삿띠에 도전해 봅시다. 스포츠나 웨이트 트레이닝 에어로빅 댄스도 좋습니다. 잡념에 빠질 겨를이 없을 정도로 몸을 최대한으로 움직여 생각을 떼어놓는 데 도전하는 것입니다. 일설에 따르면 요가 그리고 중국이 발상지인 무술도 삿띠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합니다. 삿띠를 작동시킨다는 본질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볼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인정함으로써 날려버린다. 다음으로 풀어내려는 것은 과거를 날려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과거의 사건이나 누군가를 마음 한구석에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편해질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도 이상하게도 뭔가 응어리가 남아있는 사람은 앉는 삿띠를 하면 금방 졸음을 느낍니다. 본인은 집중력이 약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더욱 본질적인 이유는 이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있고 누군가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해 응어리가 있고 그런 상태를 바라보자니 힘들고 상대를 부정하고 싶지 않고 나쁜 쪽은 나일지도 모르고 등등 별의별 생각이 소산합니다. 그런 혼란을 회피하려고 마음이 당신은 이제 잠이 듭니다. 라고 지령을 내리는 것이지요. 날려버리지 못하는 생각을 직시하기란 괴로운 법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반응의 연쇄에서 졸업하지 않으면 응어리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그런 상태로는 불쾌한 감정이 계속되어 현재 상황을 벗어나는 데 필요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제대로 쓸 수 없지요. 결과적으로 하는 일마다 전부 뒤죽박죽이 되고 어긋난 느낌이 됩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정답을 말하자면 어떤 마음의 응어리든 그것을 날려버리려면 있다고 이해하는 것 이상의 해결책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아직 과거에 걸려있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될 때 응어리진 마음이 사라집니다. 결국 마음에 남은 모든 응어리는 망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똑같은 정신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즉 망상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마음 상태를 바꿔나가면 됩니다. 먼저 눈을 감고 감각이 있다고 이해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면 또다시 과거나 그 사람 등 봉인해두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그때 아직 반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남아있었구나. 하지만 전부 망상이다. 집착이라는 마음 상태일 뿐이라고 다시 생각합니다. 몇 번이고 말이죠. 응어리의 원인이었던 그 무언가에 반응하지 않게 된다면 그때가 바로 과거로부터 졸업하는 날입니다. 과거는 과거 남은 남 나는 나 지금은 지금이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듯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